람다256과 이포넷이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공동 개발 및 기부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두나무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과 금융시스템 전문 개발업체 이포넷은 최근 기부 플랫폼 공동 개발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이포넷은 람다256의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기부 플랫폼 개발 및 확산에 나섭니다. 기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포넷, 블록체인 기반 기술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 제공은 람다256이 책임집니다. 이포넷은 지난해 초부터 체리라는 이름의 기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나서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루니버스를 통해 1분기 중 체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부 플랫폼 체리는 앱을 깔고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기부 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충전해놓고 필요할 때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단체나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종합기부 쇼핑몰 성격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돼 기부자와 기부단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부 거래를 맺을 수 있어 건전한 기부 환경 구축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포넷은 체리 플랫폼이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기본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람다256은 체리가 블록체인 대중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루니버스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